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빈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경 과민근 해상에서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성 구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태풍의 초기 발달 단계로 저기압이 강한 상승기류를 동반하며 태풍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인 9월 12일 목요일 오전 994헥토파스칼로 기압이 더욱 낮아지면서 태풍 버빈카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빠르게 북상하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9월 13일 금요일 태풍은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을 유지한 채 오가사와라제도를 통과하며 북상합니다. 태풍의 중심이 9월 14일 토요일에는 일본 남쪽의 오키나와 규슈 인근 해상까지 진출하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전 태풍은 일본 큐슈 그마모토 인근 해상까지 도달하며 서쪽으로 경로를 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태풍은 한국 제주도 방향으로 서편향하며 이동할 조짐을 보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태풍은 제주도 북근 해상에 도착하며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며 중국 산둥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루 뒤인 9월 17일 화요일 오전 제주도를 통과하여 중국과 한국의 서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 18일 수요일 저녁 11시 태풍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며 한국과 중국의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9월 18일 수요일 저녁 11시 시점에서는 중국의 산둥반도로 직접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서해안 지역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모델에 따르면 9월 15일 일요일 오후 과민근 해상에서 또 다른 저기압성 구름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대는 1000헥토파스칼의 기압으로 관찰되며 제13호 태풍 버빙커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6일 오전, 월요일 오전 해당 저기압은 빠르게 발달하며 995헥토파스칼로 강해졌으며 제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라산은 북상을 하면서 일본 오가 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플라산이 나란히 북상하는 모습이 된거죠. 9월 18일 수요일 저녁 11시 제14호 태풍 플라산은 오가 사와라제도를 지나서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으며 13호 태풍 버빙커를 바짝 뒤쫓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유지되면서 일본 본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편 9월 18일 수요일 저녁 11시 기준 두 태풍 간의 거리를 살펴보니까 현재 두 태풍 간의 거리는 약 556km 정도로 이것은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리 정도에서는 두 태풍이 서로 간에 상호 간섭할 수 있을 만큼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플라산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전하는 경로를 형상할 것입니다. 두 태풍은 중심을 기준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는 두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태풍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13호 태풍 버빙카는 현재 중국 산둥반도를 향해서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이 되면 지쫓아오는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동쪽 또는 북동쪽으로 이동 경로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나 한국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호 태풍 플라산은 만약에 후지와라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그대로 북상에서 일본 오키나와 규슈로 갈 것이지만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게 만약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이 되면 현재 먼저 올라가 있는 13호 태풍 버빙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14호 태풍 밑에 있는 플라산은 서쪽이나 남서쪽으로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4호 태풍 플라산이 동중국해나 한국의 남북 또는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시사하고 있는 점입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태풍이 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더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강력한 태풍이 일본과 한국, 중국의 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로 예측이 이렇게 되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태풍이 각오로 서로 상쇄에 대해서 빠르게 소멸하거나 이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9월 15일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9월 17일 화요일 저녁 무렵에는 이 구름대가 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9월 18일 수요일 저녁 11시경에는 태풍이 북상하여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 18일 오후에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14호 터풍 버빙카 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저기압 시스템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저기압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한국시간 기준 9월 9일 오늘 월요일 오후 3시에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 오키나와 동쪽 괌 서쪽에 94 더블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이 보입니다. 현재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이 94 더블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을 노란색 마크로 추적 감시 중에 있고요. 노란색 마크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현재 괌 남동쪽 약 496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열대오란인 95 더블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이 또 하나 보이는데 이 열대오란은 붉은색 레드 칼라로 격상이 되어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분석에 따르면 95 더블 열대오란은 괌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정확한 위치는 파나누, 축후, 로삽 등의 섬들 북서쪽에서 발달해서 괌 쪽으로 북서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경로는 이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은 괌 남쪽을 지나가면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이 경로 표시, 지금 발표된 이미지를 보면 이동 경로 표시가 여러 개의 점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속은 12에서 17노트로 예측이 되고 이는 열대저기압이 아직 강력한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환경적으로 이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은 해수면의 온도가 적당히 높고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95W는 태풍의 씨앗이 더욱 강력해져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95W는 괌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앞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더 강력한 열대저기압 아니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